한 번 보시면되세요 박종류씨랑 키멜 레베카 앤씨 검사여러분 둘이 치고 나오셨어요 침자가 아닌 걸로 나오셨어요 침자가 아니다 저희가 15개를 실험 원래는 15개를 실험해서 비교를 하는데 지금 13개가 구유취가 나와서 침자가 아닌 걸로 치는 거예요 간절했던 기대는 무너지고 맙니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위로도 두 사람의 마음을 달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는 참 장시간인데 나도 이번에 수고가 참 많았어요 친자식을 그리워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 친부모를 간절히 찾는 자식이 있다는 것 이것으로 서로를 위로합니다 우리 딸 아버지 그래 고마워 아멘